19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같이 중심이 점 5인 새 원형도선 ABC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 표는 5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네요. A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A만 줬습니다. 지금.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은 일단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봤더니 실험 1, 2, 3에서 지금 첫 번째 실험은 A만 전류가 흐를 때야. 그렇죠? A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일단은 세기가 B0래요. 그렇죠? 자,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오는 방향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로 설정을 해서 플러스 B0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그치? 자, 이걸로 잡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류 Ia에 의한 거, 자기장의 세기가 뭐라고? 플러스 B0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실험 2에서는 이렇게 가볼게. 똑같이 Ia가 흐르고 있잖아. 그치? 똑같이 Ia가 흐르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뭐다? 플러스 B0인 거야. 자기장의 세기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근데 B를 켰더니 세기가 어떻게 됐대? 0.5B0가 됐대. 그렇죠? 더군다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됐다고 합니다. 즉, 마이너스 0.5B0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B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5B0가 돼야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럼 실험 3로 갑시다. 자, 다 똑같이 켰어. 자, A는 전류 똑같으니까 어때? 플러스 B0가 될 것이고 B도 어때? 전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5B0가 될 것이야. 맞죠? 근데 합쳐가지고 뭐가 됐다고? B0인데 나오는 방향이다. 즉, 플러스 B0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치?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B0가 되기 위해서는 C에는 뭐다? 플러스 1.5B0가 들어가줘야겠네. 맞죠?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보기 가봅시다. 기역. 기역은 나오는 방향이다. 뭐 나오는 방향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니은. 실험 2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자, 실험 2에서 B에 흐르는 그랬는데 마이너스, 즉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줘야겠네요.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니은, 오른 지문. 그 다음에 디귿. 전류는 C가 더 크다라고 하고 있네요. 볼까요? 자, B랑 C를 비교하면은 지금 봐봐.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랑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C가 더 멀리 있거든. 그치? C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다라는 거는 C의 전류가 더 세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18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 무한이긴 직선 도선 P가 Y축에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원형 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 일정한 세기의 전류고 그 다음 방향도 졌습니다. 얘는 그냥 고정이네요. 그 다음 점 A는 Q의 중심이고요. 표는 P에 흐르는 전류에 따른 A에서 P와 Q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P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자기장 자료를 줬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 봅시다. P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 Q에 의한 자기장을 각각 생각을 하면서 이 표를 완성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0이 되는 부분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0이 됐는데 P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0이 됐대요. 그치? 근데 Q에 의한 지금 자기장은 일정하거든. 자,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래.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류가 지금 I0고 얘는 지금 이렇게 원형 전류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 그치?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에 의한 자기장을 마이너스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 플러스 B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래야 세기가 0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 플러스 B다라면은 자, 여기서 플러스가 되려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쪽으로 흘러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방향은 일단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내가 설정한 이 B라는 거는 직선 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뭐 거리는 안 변하니까 뭐 I0일 때는 B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기가 I0일 때.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B는 어찌 됐든 원형 도선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마이너스 B겠구나.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밑에를 채워봅시다. 자, 보니까 피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치?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치?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B 이렇게 되겠네. 이게 P에 의한 자기장이 될 거야.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합쳐서 뭐 나왔대? B0 나왔대. 그치? 이거랑 이거의 합이 B0다라는 말은 이 B가 결국에서는 뭐다? 2분의 1 B0겠구나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 B의 크기가. 그치? 합쳐서 B0가 나오는 거니까.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 ㄴ 한번 채워볼까요? 자, ㄴ을 채워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잖아. 그치?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뭐 여기는 그냥 들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봅자. 자, P에 의한 자기장 먼저 하면은 방향이 지금 어때? 마이너스 Y 방향이지? 마이너스 Y니까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 것이고 전류가 2I0가 됐으니까 자기장의 색이도 두 배가 되겠네. 2B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얘는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안 변하니까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합치면 뭐 나와? 얘는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B는 뭐라고? 세기가 2분의 1B0와 같다. 즉, 얘의 세기는 뭐다? 2분의 1B0가 되겠네요. 그치? 그럼 여기도 이제 채워보면은 디귿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세기는 2분의 1B0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치? ㄹ에서 방향은 어떻게 돼? 플러스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겠네요. 나라고 써놓자. 오케이? 자,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기역 기역은 마이너스 Y다. 아,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니은 니은과 리을은 같다. 니은과 리을이 같을 리가요. 그죠? 틀렸네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은 B0보다 크다. 작죠? 2분의 1B0니까 자, 작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를 각각 XY 평면 X축과 Y축에 나란하게 고정하고 그 다음 같은 평면에 원형 도선 R을 놓았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PQR에는 각각 방향과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리고 5표는 R의 중심을 계속해서 지금 이동할 때 ABCD로 이동할 때 R의 중심에서 PQR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냈다. 자, 이제 겁나게 헷갈리는 문제인 게 뭐냐면은 지금 PQR에 대해서 방향 아예 안 줬어. 전류의 방향도 안 주고 뭐 전류의 세기 이런 거를 안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정리를 잘해야 조금 편안하게 풀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이렇게 내가 일단 가정을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 자, 들어가는 방향 일단은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오케이?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중심 위치가 ABCD일 때 네 가지 경우니까 중심 위치가 A일 때 그 다음 B일 때 C일 때 D일 때에 대해서 각각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은 P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원형 도선인 R에 의한 자기장도 있을 겁니다. 뭐 얘네들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겠네요. 조금 떨어졌을게요. R에 의한 자기장 자, 그런데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어때?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미지수야. 그치? 어떻게 하자? 그냥 미지수로 놓으면 돼. 오케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미지수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P에 의한 자기장 모르잖아. 그치? 모르지만 일단은 뭐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다. 뭐 L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모르니까 B'으로 놉시다. 오케이? L만큼 떨어졌을 때를 B'으로 놓자고 그 다음 A랑 B는 지금 어때?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같을 거야. A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면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만들 거고 그 다음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면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B는 일단은 같을 테니까 부호는 같을 것이고 그쵸? 대신에 거리가 두 배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B' 이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그쵸? 이게 들어가는 방향일지 나오는 방향일지는 알 수 없어요. 마지막에 계산을 해보면은 B'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 C랑 D를 보시면은 자 P에 의한 자기장이 어때? A, B랑은 방향이 명백하게 반대야. 얘네가 나오면 얘네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C, D는 어때? 부호는 반대가 될 거야. B'이 플러스 마이너스일지는 모르겠지만 A, B와 C, D에서 부호는 반대일 거라고. 그쵸? 그 다음 C는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가면 돼? B' 가시면 되고 D는 얼마만큼? 2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1 B'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Q가 봅시다. Q 자 Q를 가면은 지금 보니까 B, C가 부호가 같고 그 다음 A, D가 부호가 같겠네요. 그치? Q에 의해서는 A, D가 방향이 같고 그 다음 B, C가 방향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의 자기장을 이제 B2'이라고 가봅시다. 얘도 뭐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케이 A에 의한 거를 B2'이라고 가면은 D에 의한 것도 똑같이 B2' 나오겠네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L로 그쵸? 그 다음 자 B, C를 잡아보면은 B, C도 역시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치? 거리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B2' 이기는 한데 부호가 A, D랑 반대로 나와야 되지.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네요. 맞지? 그 다음 R에 대한 거 R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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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이동을 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얘네들은 그냥 R의 중심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장이 아마도 다 똑같을 거야. 근데 세기가 역시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그쵸?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뭐 3'은 이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B, S, R, B, S, R, B, S, R, B, S, R, R, B, S, R. 플러스 3, B 역시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부호는 플러스인데 몰라요. 라고 돼 있네. 문제가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미지수 3개고 식은 4개나 빠져나오는 거니까 아 식도 딱 3개 나오네요. 얘가 미지수니까. 그치? 연립하면 어찌됐든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연립을 합시다. 자 얘는 지금 0이고 얘랑 얘랑 연립하면은 뭔가가 나오겠네. 그치? 자 가봅시다. 일단은 요거 요거 연립을 하게 되면은 자 B' 플러스 B' 그 다음 플러스 B' R 은 뭐다? B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요노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B' R 하면은 뭐가 나온다니? 3B가 나온대요. 그치? 뭔가 연립이 깔끔하게 되죠?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더해버리면은 E B' R은 4B다. 요렇게 나와버리네. 그치? 즉 B' R은 2B네. 그치? 자 나왔으니까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얘는 뭐라고? 2B라고. 그치? 2B라고. 2B라고. 역시 2B라고. 맞죠? 자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제 안 써먹은 데 뭐 있어? 여기 안 써먹었잖아. BR이 2B인데 이놈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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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가지고 0 나와야 된대. 그치? 그러므로 얘의 합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B가 돼야 되거든. 얘랑 얘를 합친 거는. 그치? 밑으로 와볼까? 보니까 B랑 D는 지금 어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치? 부호만 반대니까 이놈마들 합치면 뭐가 될 거야? 플러스 2B가 될 거거든. 그러면 플러스 2B랑 플러스 2B랑 합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4B 뜨네요. 그쵸? 답은 뭐다? 4B가 되겠습니다. 17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A인 원형 도선 등장했고요. 그 다음 무한이긴 직선 도선 B랑 C가 또 있네요. 그쵸?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ABC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각각 I0, I0 얘는 몰라요네. 그냥 I니까. 그쵸? 그리고 A의 중심 P에서 자기장은 0이다. 여기서 자기장이 0이라고 하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한번 분석부터 해보고 갑시다. 자, 일단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요.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그 다음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자기장. 오케이?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해설을 위해서 그냥 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 써보겠습니다. 자, A에 의한 자기장 일단은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이죠. 그치?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치? 그 다음 반지름이 A면서 전류가 I0니까 자, 원형도선이니까 K' 넣어주시고 반지름이 A, 그 다음에 전류가 I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이게 A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 B에 의한 자기장 볼까? 자, B에 의한 자기장은 일단은 어때?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역시 나오는 방향이네. 그치?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쵸? 직선도선이니까 개수는 K 해주시고 얼마만큼? 2A만큼 떨어져서 전류가 I0네.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C에 의한 자기장까지 합치니까 뭐가 된대? 0이 된대요. 그쵸? 즉, C에 의한 자기장은 일단은 뭐다? 마이너스가 나와줘야겠네.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줘야겠네. 그치? 근데 C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는 어느 방향? 요쪽 방향이 돼야겠죠? 그치? 일단 전류는 요쪽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뭐야? 뭐 얘네들 합친 것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단순 합산은 못하겠네요. 그치? 단순 합산은 못하니까 일단은 놔두고 그냥 바로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P에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거는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뭐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0이 되니까. 그쵸? 그 다음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다. 어? 반대 맞네요. 그쵸? 반대니까 니은도 동그라미. 그 다음 디귿에서 아마 많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i는 2분의 3i0보다 작다라 그랬네요. 자, 뭐 별수 없이 그냥 써봐야겠네요. 자, 3a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그치? 직선 도선이니까 계수는 k고 전류는 i다. 라고 돼 있거든. 그치? 자,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꼴로 바꿔주게 되면은 3a분의 k 곱하기 i는 아, 요거 k' 곱하기 a분의 i0 플러스 k 곱하기 2a분의 i0다. 자, 식은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뭐 정리해보면 뭔가가 나오겠죠. i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요거는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 i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얘는 못 사라지죠. 그치? k'은 못 사라지니까 그냥 k분의 k' 요렇게 가야겠네요. 그치? 자, 요렇게 간 다음에 3 넘어가니까 곱하기 뭐다? 3i0 요렇게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 요렇게 또 넘어가면은 플러스 여기서는 k가 사라지죠. 그치? 사라지고 2분의 3i0 요렇게 나오겠네. 맞죠? 자, 그러면 i는 당연하게도 얘보다 뭐다? 큽니다. 왜? 이만큼 크잖아. 그치? 그래서 i는 2분의 3i0보다 작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